원주중부교회 2021년 제19차 말씀과 기도축제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찌는 듯한 더위 속 영적층체에 빠지기 쉬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리는 제19차 말씀과 기도축제 부전교회 박성기 목사가 강사를 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원주중부교회 제19차 말씀과 기도축제를 통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